광주 서구가 청소년 구정참여단을 발대식을 열고 활동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난 13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청소년 구정참여단은 지역사회와 아동권리에 관심이 있는 지역아동과 청소년 80명으로 구성했고 이들은 오는 12월까지 서구청소년수련관과 함께 청소년 참여예산 신청을 비롯한 아동참여권 확대를 위한 여러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서구는 구정참여단의 제안에 대해서 관련 부서 검토 후에 사업에 반영하고 우수 참여단에게 구청장상 표창도 수요합니다.